토지선생이 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위관은 퇴인세자의 거만서를 찾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영모의 중심이 옥에 갇힌 상황이니 토지선생의 지휘로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사들이 유나후의 집을 수색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나후와 같이 아들은 몸을 숨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권위관의 구속으로 영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에서 이야기할 것인데 권위관은 탈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위관은 조국령 어이에게 독을 먹이고 고문을 하여 거만서가 내의관 바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인세자가 독살당했다는 유일한 증거를 찾으려고 바닥을 열었는데 이미 문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임하령이 이미 문서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조국령 어이만 알고 있던 거만서의 위치를 먼저 찾을 수 있었는지 성남세자가 질문을 합니다. 오연히 알아낸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화령에게 먼저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만서의 위치를 알고 있을 사람으로는 황원형이나 대비가 있습니다. 거만서를 손에 넣으면 지체 없이 죽이거나 2호가 거만서를 손에 넣으면 죽이라고 말하고 거만서를 찾고 있습니다. 항상 영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대하여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만서는 퇴인세자가 독살당했다는 증거이고 자신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문서이기에 가장 두려운 존재일 것입니다. 임하령이 대비를 찾아와 이제 그 다음은 누가 될 것 같냐고 묻습니다. 영모로 인하여 조국령 어이도 독살당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아들인 2호가 다음 목표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는 무서운 표정으로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권위관이 자신이 죽인 퇴위자의 동생 이익현인 것을 알게 되고 영모 세력들이 자기 아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대비는 황수건이 권위관과 통하여 의성군을 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성군도 빠른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위기가 닥치자 황수건도 자신의 아이를 먼저 보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위관이 잡히고 다급해진 황수건은 황원형을 시켜서 권위관을 탈출시키고 의성군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3화에서도 황원형의 입을 통하여 슈루베 교육 철학이 나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말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그릇된 길로 자식을 인도한 부모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희생으로 자식을 살리지 않을까 합니다. 대비는 황원형에게 권위관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제안합니다. 아무래도 의성군이나 황수원의 목숨을 살리는 조건으로 권위관을 넘겨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옥에 갇힌 권위관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연모 세력이 권위관을 구출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정황상 황원형이 권위관을 탈출시켰고 이후 대비에게 넘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가 권위관을 만나서 오랜만이라고 하고 거만서를 찾으려고 윤홍후의 집이랑 여기저기를 수색하는데 정작 거만서는 임하랑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권위관이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는 황원형에게 권위관을 바치는 조건으로 황수궁과 의성골의 목숨을 살리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어서 영의정으로 보이는 사람과 바로 뒤에 고개를 숙인 의관복장을 한 사람이 궁으로 들어옵니다. 해당 장면은 탈출시키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관복장을 한 전름발이 권위관으로 추정되는 자가 피를 묻히고 궁을 걷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이후는 권위관과 만남에서 서로 어느정도 설득과 화해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호의 태도에 권위관은 복수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대비가 세상 인자 말투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합니다. 대비는 이호를 왕을 올리기 위해서 태인세자를 독살하고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 끝났다고 말을 하는 대비를 놀란 눈으로 임화령이 쳐다봅니다. 아무래도 대비가 모든 죄를 안고 죽는 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이호도 대비의 아들이고 슈루 전체를 관통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대비가 아들을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죽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자빈이 누워있고 성남이 다급한 목소리로 걱정합니다. 원래 세자빈이 몸이 약해서 어릴 때 일찍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리뷰 올린대로 성남을 만나면서 청아는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세자빈이 자리에 누운 이유는 임신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서로 속이고 죽이고 하는 혼란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탄생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누군가는 어머니가 되면서 되풀이되는 인간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결말 부분에서는 과거의 모든 잘못과 혼란이 정리되고 세자빈의 출산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면서 훈훈하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대가 되면 성남 대군이 그동안 힘들었던 중전 임화령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15화 예고편 리뷰 마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